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댁이 없는거지? 저리가 가라 블랙매디션 블락크매디션 그리고 동인된 황금길 신관 신관 나는 당신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단자의 센터부터 저 드로 왜 저라고 그러지? 카드 2장을 적어 센터하고 그냥 이것으로 털을 넣기 위해 했습니다 엔드페이지 빛과 어둠의 세대 빛과 어둠의 세대를 받아라 호호 나와라 어딨냐 나 거의 히오스 본돈의 흑마셋사 많이 히오스 내기지 저거 그냥 그냥 다이산반이 없어 봉인된 황금길에서 어렸어 드로우 아니 봉인된 황금길을 밟고 가가가 매지션을 낳았다 가라 본돈의 흑마셋사 블락크 매직 좋아 그렇다 배틀베이전을 특수화하면 배틀베이전을 무료라 할 수 있다 브라블루 음 그것도 할 수 없을 뻔한다 저는 엔드아웃을 하겠습니다 드로 오케이 그렇다면 배틀베이전을 제물로 맞췄어 나와라 4제왕 가이우스 아 맞다 배틀베이전은 너도 제외 아 그리고 4제왕 가이우스가 암석선몬스를 제외시켰으니까 1000포인트의 데비를 줄 수 있죠 어 잠시만 죽어가던데 가이우스 고개키라 죽어가던데 에이 규원이다 이게 바로 어허 하이 버비 스스로 절반을 쟤서 그런것이야 러와랜드 러와랜드 좋아 침가는 내 손을 들어오는다 스티커 이후 한턴이 됩니다 좋아 소환승 전문프리스트 프리스트의 효과만 있고 스위플을 바꾸고 죽은제의 환승을 버리는 것은 여기서 레벨 4몬스터를 특수화할 수 있다 좋아 내가 가져올 몬스터는 장세의 여전자 장세의 여전자 좋아 장세의 여전자의 효과를 가입도 폐의 존재하면 각하가 걸을 버리고 각하가 아니 블랙메이션은 폐로 가지고 나 좋은 덤 엔드 두루 그렇다면서 4제안가기 슬리즈에 불러가쳤어 나온다 오 마이 못짝이야 비빔디 그래 빙제의 매듀 어 잠만 마흠을 전부 다 파괴하는 빙제의 효과로 저 마흠을 파괴하겠다 안 돼 시간이 이게 타임머신이 별거 없군 시간덱도 별거 없구만 프리스트를 주의겠다 프리스트 가다 이츠 마이세드 터넨드 도로드하세 좋아 이제 가가가 매지션의 패로 가져온다 엑스트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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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쟁이 비해가 쓰는 거야 나와라 가가가 매지션 가가가 매지션은 레벨 6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가가가 키드를 쏘아 가가키드로 레벨 6이 되고 두 마리에 넣겠다고 나와라 아르페이스요 감정카드 말고 과목의 사자 무효 아 맞다 잠시만 저 저거 암정카드를 무효하고 파괴한다 저까지 이 녀석은 암정의 효과를 씹을 수 있었다 으아아아 좋아 패티페이지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엔드 아 드럼 좋죠 뭐 좋아 아르페이스시어 자녀만을 믿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군 빙잼의 뮤스를 제물로 맞춰서 번개지향 자보로그를 일반 소환하겠다 자보로그의 효과를 발동한다 번개를 내려쳐라 자보로그 서 신광을 죽이는 거예요 아르페이스요 실명 이제는 역시 신광을 실명당하면 익렬하니까 저 여자도 죽여라 전해나가겠습니다 도로 다세 좋아 흑마술의 커튼 뭐야 여기서 절반을 또 쟌다고 좋아 블록 매지션 블록 매지션 이미 절반을 쟌 사람한테 절반이 뛰는 게 우섭다고 하는 꼴이군 헛 핳핳하핳핳핳핳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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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 미대고랬을 때 저걸로 이겼던 걸로 봤으면 돼요.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 맞습니다.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